빡꽁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임은 우주체한 람보 선생님 이브럼 세임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년까지는요 중등이었지만 올해부터 대고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요 통통통 통합사회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과목은요 개꿀 과목입니다 개꿀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설사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람보 선생님이 완전히 다져가지고 거의 뭐 죽 수준 여러분들 잘 씹을 수 있도록 죽도 아니야 미음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통합사회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기대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꾸고 있는 꿈이 누군가한테는 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 이 통합사회 강의와 그 다음에 한국사 강의 그리고 람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의 꿈을 향한 그 도전에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요 자 그 뜨거운 비전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통합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꾸고 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있죠 자 이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네 인간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 자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니? 사회라 그래 알았지? 자 그래서 인간과 그 다음에 사회와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environment environment인가 environment인가 피디님 뭐예요? 환경요! 아 환경 네 알겠습니다 환경 아 네 환경 자 인간사회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네 환경입니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뭐 할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 그린 게 눈깔이야 그러니까 눈깔로 뭐 하니? 바라보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지만 이것이 완전한 관점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완전한 관점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통합적 관점이다 자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자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구구단을 5단 이상 좀 잘 외지 않았어요 잘 아니 외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별명이 부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구구단도 못 외우고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그의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선생님 보면 어떻습니까? 부티 나잖아요 그쵸? 틴트 알게 하고 그제? 네 부티 나잖아요 머리 뽕 좀 보세요 네 부티 나잖아요 선생님이 그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수학도 못했고 영어도 못했고 전반적으로 못했는데 사회 역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구구단 하나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넌 나중에 그지가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개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개별적 관점이야 이렇게 개별적 관점은 틀릴 감각성이 많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나 어떤 사회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다각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적 관점은요 쉽게 얘기해서 네 가지 관점을 섞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그 네 가지 관점을 먼저 선생님하고 배워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선미가 노래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자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자 그 관점을 갖다가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간적 관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을 갖다가 바라볼 때 아주 쉽습니다 자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시간적인 어떤 맥락에 의해서 바라봐라 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다는 거지?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돌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때 옛날 일, 그러니까 과거 다른 말로 얘기해보자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적 사건이 되겠죠 지금 중요한 키워드 선생님이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갖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얘기 다르게 표현한다면 과거와 무엇은? 현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그 관계를 알면은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예측해 볼 수 있어 자 뭐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니? 과거, 현재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피님 뭐가 나와야 돼? 미래! 미래! 그렇죠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예측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굉장히 작고 귀엽고 요정 같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네 이보람 선생님은 아니고요 네 이보람 선생님은 아니고 우리 이제 지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지혜 선생님은 정말로 요정 같은데 네 처묵하는 거는 장난 아니에요 어 지혜 선생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손 샌드위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양손에 샌드위치 들고 어 어 어 이렇게 진짜 많이 먹어요 지혜는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기겁했어요 어 진짜 많이 먹는다 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어 지혜한테 지혜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처묵 처묵하니 그랬더니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렸을 때 먹지를 잘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샌드위치가 이만큼 있으니까 양손에 들고 아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가 그냥 그거만 먹는 것만 보면 야 정말 쟤 진짜 잘 처먹는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것인데 지혜의 그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충분히 뭐가 되는 거야 겁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 또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면은 그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적 관점에서 가장 시험제에 잘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근 네 시간이란 단어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 관점 하면요 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예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엘 엘 클라스이코 엘 클라스이코 엘 클라스이코 엘 클라스이코 엘 클라스이코라는 건데 피디님 엘 클라스이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상했고요 네 엘 클라스이코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엘 클라스이코는 뭐냐면 에스파냐의 축구 경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에스파냐는 축구 강국이잖아 축구를 겁나 잘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에스파냐의 유명한 축구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축구팀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축구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알 다툰단 말이야 레알 다툰요 누가? 레알 마드리드 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런 축구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에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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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에프시 아니 갑자기 바이올리에다 미안한데 갑자기 에프시 아일랜드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헷갈린 거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 선생님 땐 또 에프시 아일랜드가 이거였어요 짱이었어요 어? 에프티 아 걔네 에프티야? 네 계속 지금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에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라는 이제 팀이 있었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다음에 에프시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에스파니아 축구에서 1, 2위를 다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이서 딱 붙었을 때 그때 경기를 뭐라 부르냐면 엘 클라시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은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얘로만 시험대 잘 나오는 것 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을 갖다가 비추면 관중들이 뭐하고 있냐면 막 죽빵 날리고 막 눈에서 이그라이 눈에서 막 불 튀어나오고 막 용암 분출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의 그 응원이 이거는 응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전쟁이다 그래서 축구 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관중들이 막 응원을 과격하게 하고 그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 돼 자 에스파냐 과거에 과거에 누가 있었냐면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코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이 프랑코는 겁나 시빠빠룰라였어 그러니까 얘는 겁나 뭐였냐면 독재자였어 알았지 근데 얘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마드리드라는 지역 출신이었는데 이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식민지로 먹어버리면서 이 프랑코가 바르셀로나를 엄청 탄압하고 핍박하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바르셀로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코가 겁나 개개키야 그쵸 굉장히 싫었겠지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 축구 경기까지 이어진 거야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관중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죽빵 날리고 니킥 날리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엘 클라시코가 이 시간적 관점에서는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왜 이렇게 관중들이 축구 전쟁처럼 그렇게 할까 아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런 독재자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시간적 관점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배워 볼 거냐면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배워 보고 갈 건데 이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요 지리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간입니다 자 공간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게 공간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잖아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공간을 뭐가 채우고 있니 일단 뭐가 채우고 있어요 네 땅이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도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 사람들도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하여간 공간정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공간적 관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의 뭐냐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바라보자 이거야 그런데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공간정보들 자 공간정보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공간적인 맥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공간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간적 맥락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정보가 필요하는데 이 공간정보에 가장 대표적인 애들 선생님이 적어주고 갈게요 뭐가 있냐면 위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아니 위치가 있고 정보가 아니라 위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분포하고 있는지 분포 패턴 분포 패턴 또는 분포 양상이라든가 자 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간정보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뭐 분포 양상 뭐 나라가 프랑스는 어디에 있고 영국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더운 기운은 어디에 많고 추운 기운은 어디에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분포 양상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하고 장소 자체를 조금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피디님은 분간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위치는 뭐고 장소는 뭔지 이거를 안다면은 너님은 똑똑한기요 위치는 뭐고 장소는 뭐야? 얘기해 봐요 장소는 람보영구소가 장소입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장소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위치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양동 224-5번지가 위치입니다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치하고 지금 장소에 대해서 도라에몽 형아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어 알았지? 자 그럼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도라에몽 형아 얘기한 것처럼 주소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람보영구소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이곳의 주소가 경기도 안양시 뭐 어쩌고 저쩌고 땡땡땡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위치예요 또는 뭐 지도상에서 프랑스는 뭐 예를 들어 뭐 북이 60도부터 뭐 북이 80도 사이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소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지금 선생님이 조금 어디 가고 싶냐면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구내식당 가고 싶어요 네 구내식당 구내식당 지금 너무 가고 싶고 지금 메뉴가 뭐가 나왔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구내식당 메뉴 오늘 뭐 나올 것 같다 한번 찍어보세요 만약에 나오면 제가 만원 드릴게요 카레 나올 것 같습니다 카레요? 네 카레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카레 나왔거든요 저는 찍어볼게요 제가 맞추면 만원 주세요 네 김치 나옵니다 김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치 나옵니다 김치 네 김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수대에서 물 네 이거 받아 먹을 수 있고요 네 나옵니다 그거 나와 있으면은 만원 주세요 그거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가 구내식당에 가고 싶어 또는 내가 파리 바게트에 가고 싶어 또는 내가 맥도날드에 가고 싶어 바로 이런 어떤 딱 장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위치가 뭐고 그 다음에 장소가 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정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공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에서는요 중요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 지역 그런데 그 지역마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기후야 자 그렇지만 러시아로 가면은 네 거기는 한대기후다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어떤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자 시험 문제 1타입니다 바로 뭐 때문에? 네 환경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에서는요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경은 크게 두 가지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라에몽 영화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 깨끗한 환경과 더러운 환경 네 자 깨끗한 환경과 더러운 환경 네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자 환경에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잘 봐 알지 잘 봐두란 말이야 잘 봐요 네 자 무슨 환경이 있냐면 자연환경이 있고 자연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네 입문 환경이 있다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입문환경이 있어 자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있는 환경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만들 수 없다 인간이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자 기후와 그 다음에 지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온다 기후와 지형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줄게요 자 기후입니다 기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단 말이야 그치?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죠 어떻게 우리가 눈을 만들겠어?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끔 머리를 이렇게 털면 이렇게 비듬이라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태풍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 기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땅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뭐 높은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평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 지형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그냥 선생님이 대충 써줄게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제 교통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건축이라든가 법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인문환경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으로 주로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지만 뭐 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농촌 우리 도라에몽 흉화의 고향은 안동입니다 근데 안동은 도시예요 안동시니까 도시인데 도라에몽 흉화가 살고 있는 곳은 아이고 네 농촌이에요 농촌인데 도라에몽 흉화 저기 교통수단으로 경운기 타고 다닌대요 경운기 타고 다니죠 차요 차! 차 있어요? 있어요 차 있어요? 네 무슨 차? 보이차 아 보이차 보이차, 보리차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환경은 뭐냐면 자 그러면 도시에서는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별로 차이를 알아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건축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우리 지역 안양시에는 극장이 몇 개 있는데 저쪽에 뭐 상남시에는 극장이 몇 개여서 문화생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적 관점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뭐가 잘 나오냐면 치즈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치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치즈 덕후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나라를 가고 싶어 지금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이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스위스 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근데 이 스위스 애들은 진짜 치즈 덕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즈를 이렇게 녹입니다 자 녹인 다음에 어떤 음식이든지 다 그 녹인 치즈에다가 찍어가지고 처묵처묵 한단 말이에요 얘는 정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이런 요리를 갖다가 우리는 뽕듀라고 하지 자 스위스에서는 무슨 요리가 유명하냐면 뽕듀라는 요리가 유명하다 근데 얘네들은 왜 그렇게 모든 음식을 녹인 치즈를 발라가지고 처묵처묵 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거 바로 뭐예요 요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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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요들송 요들송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알프스 그러니까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알프스잖아 얘네들은 겁나 춥단 말이야 그러니까 춥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걸어도 이 지방이 파바바바바바바바받 타올라요 그러니까 열량 소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치즈에 처발처발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위스의 퐁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스위스에서는 퐁듀라는 요리가 발전하게 되느냐 그럼 왜 그러냐면 스위스는 춥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춥기 때문에 그 추운 어떤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퐁듀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도 역시 치즈를 많이 먹어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스보다 지역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는 치즈를 녹여 먹는 그런 느낌보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굳혀서 먹습니다 굳은 치즈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즈를 가지고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를 비교해서 나올 때 보니까 해발 고도 이건 또 뭡니까? 지형이죠 이런 것들은 다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봤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옆으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관점은 많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점하고 윤리적 관점이 나오면 얘네들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얘네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분간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적 관점이 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어떤 친구라는 것은 최근에 선생님이 대한녀중 출신의 그 두 명의 아이들을 통합사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통합사회를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사실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야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야한 얘기하면서 애들끼리 되게 많이 좋아해 그런데 이거는 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 애들을 되게 많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야구동 영상 바로 뭐죠? 네, 야동이죠 그러니까 야동은 굉장히 좀 많이 본다는 거야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그 개인한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야동을 많이 보는 거야 아 보아하니까 밝힌 친구 환자구나 이런 식으로 그 개인한테 문제를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찾냐면 많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야동을 볼 수밖에 없는 뭔가 사회 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 개인한테 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다 네 탓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서 먼저 근원했을 것이다? 사회에서 먼저 근원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구조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국가가 사회 뭘 만들어야 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국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해 볼 거니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사회적 관점에서 자 이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잘 나오는 선생님이 예를 갖다가 들어드리고 갈 것인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뭐냐면 은어예요 은어 자 은어입니다 대표적인 예에요 은어 자 그런데 은어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 거죠 자 피디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뭐가 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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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한녀 중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뭐냐? 그랬더니 샥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그건 욕이야 은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 이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내냐면 이응이응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이응이응 이응이응 그리고 이응이응 기역시우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피디님 이응이응 무슨 뜻이야? 설마 설마 모르지 않겠지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응이 이렇게 보냈어요 응응 그치 응응이야 그러면 기역시우 감사 저 피디님한테 뭐 하나 보낼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보낸 것 같아요? 미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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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제가 그런 식으로 보내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내죠 사랑으로 명치? 명치 명치 이거 명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이 단어를 보내고 싶어요 뭘까요? 뭘까요? 빨리 해요 사랑 하지 않아 사랑하지 못해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은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정보통신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은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점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자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갈 것입니다 자 이 윤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이 윤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윤리적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냐면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자 야동을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보냐 그런데 그중에서 야동을 너 봤어 안 봤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에요 아니면 윤리적 관점이에요 이건 사회적 관점이에요 왜? 사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네가 봤어 안 봤어 그럼 봤으면 본 거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적 관점이야 그런데 윤리적 관점으로 이게 들어가면 야동을 보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봤어 안 봤어가 아니라 보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가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 가치는 뭐에 대놓고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바로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자 양심을 바탕으로 한 게 바로 뭐죠?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물어보는 거냐면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만약에 해주시면 대표적인 예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아동노동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초콜릿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해요 자 그 열매가 바로 뭡니까? 카카오라는 열매입니다 카카오 그런데 이 카카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어린 조그만 아이들이 카카오 나무에 기어올라가 진짜 걔네들은 막 기어올라가요 진짜 원숭이처럼 기어올라가요 막 기어올라가 그 정도로 운동실력이 신경이 있는데 얘네들 기어올라가서 그거를 갖다가 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초콜릿에 수요가 많을 때는 얘네들이 막 야근해 가면서 얘네들 따니까 어우 몸도 안 좋아지고 진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애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고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늘로 꼬맨 느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기계가 꼬맨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저 개발 국가의 어린아이들이 한 땀 한 땀 그거를 꼬매요 그래서 그거를 꼬매는 통에 얘네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얘네가 이 일자리를 해야지만 자기네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윤리 문제 하나입니다 아동노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피디님 자율주행 자동차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우리 피디님은 외제차를 되게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서 단언하는데 네 안됩니다 사면 안돼요 왜요? 왜요? 집어요! 왜요? 되게 사고 싶어요 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돈 없잖아 근데 어떻게 사요? 할부! 아 할부 이제 또 진짜 그지 되겠네 나는 구구단을 못 외워서 그지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그지 될 거야 너는 너도 이거들어 이런 게 바로 개별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안돼 그지 안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딜레마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자 보행자가 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 자 고속도로를 확 달리고 있는데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자 그런데 옆에 뭐가 있냐면 가드레일이 있어 가드레일 여러분들이 가드레일을 잘 모르더라고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가드레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또는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철근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막아 놓냐면 혹시나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거기를 박으라고 거기를 박으면 최소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왔어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자동차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고민에 빠져요 왜 고민에 빠지냐면 만약에 운전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행자를 가서 쳐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100km 이상 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0km 이상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보행자를 쳐야 되는데 만약에 보행자를 안 치려면 이게 어떻게 돼? 우회해야 돼 그러면 얘가 우회를 해서 어디를 박냐면 가드레일을 박는데 살 수도 있지만 크게 다칠 까먹성이 많죠 왜냐하면 100km 이상 달리는 차가 여기를 확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살려야 하겠느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행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를 살려야 돼요 왜냐? 선생님 차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죠 보행자를 살려야 되고 운전자들은 살 수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은 여기 가드레일을 박아도 살 수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앞에 있는 피디님은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적 관점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라는 건 뭐를 바탕으로? 나의 내면에 있는 양심 양심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규범을 올바른 규범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얘기가 가능해요 사회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은 비교가 가능한데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법이 나왔어 그치? 그런데 윤리적 관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규범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얘네를 딱 봤을 때 비슷한 놈들이네 이거 또이 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또이 또이가 아니에요 달라요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은 아까 선생님이 사실적인 거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를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면 법에는 살인을 하면은 징역 7년형에 처한다 이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이건 강제적인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덕 규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우리가 지하철을 딱 탔다 그런데 지하철에 할아버지가 나는 앉아있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빠딱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할아버지를 본 순간 갑자기 눈을 감고 자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도덕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우더르는 공경한다 이런 것들이 도덕 규범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내 마음의 양심은 굉장히 후달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윤리적 관점은 역시 딱 느낌이 오죠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지금 사회 현상을 보니까 이 사회 현상은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대 사회 자체가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복잡한 이 사회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사회 현상을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시간적 관점 그리고 공간적 관점 자 그리고 윤리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모두를 합한 이 네 가지를 모두를 합한 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선생님이 보면 이게 실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눈을 가린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제 이거를 만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면 아 이거는 마치 이거는 막대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대기 같아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만져봤더니 이거는 뭐 나무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꼬리를 이렇게 만져더니 꼬리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꼬리는 만져더니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꼬리곰탕 꼬리곰탕 고맙고 자 꼬리를 이렇게 만져더니 아 이거는 밧줄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걸 코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얘는 밧줄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 관점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요 교제를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교제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좀 찍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시간적 관점은 사회현상의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그렇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맞춰서 살펴보는 거다 즉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과거 자 그래서 사회현상은 과거 역사적 사건입니다 알았죠? 자 이런 키워드들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역사적 사건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어 바로 원인과 결과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니? 인과관계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표현도 시간적 관점에서 잘 나옵니다 인과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징 거기 보니까 자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탐구하기 때문에 자 뭐가 가능하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자 앞으로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빨간색 특히나 이제 그 포인트 글자 포인트를 크게 한 것들은 완전 핵심적인 시험 문제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 자 첫 번째 엘 클라시코 잘 기억하라고 그랬지? 자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지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읽어볼게요 엘 클라시코는 에스파냐 축구리그의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을 일컫는 말로 축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중들의 응원 열기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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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 네 프랑코라는 그 독재자 시빠빠룰라 때문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요? 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기후변화 그래프인데 자 요거는 너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해줄게요 지구가 가면 갈수록 빼리 뜨거워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구온난화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렸냐면 1910년에 지구는 요정도 온도였는데 1920년대가 되니까 요정도로 올라가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2000년대에는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면서 기후변화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 그래프가 됐던 또는 태풍의 횟수가 됐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렇게 지금 잘 보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니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스타일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 그래프가 나도 아 이거는 과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딱 어떤 느낌으로 해야 돼? 사회에서는 시간적 관점이구나 요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시험팁 거기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의 온도 변화를 기록한 게 보일 거야 보이지? 이런 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그래프는 모두 시간적 관점이다 자 공간적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위치, 장소, 분포, 양상,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거다 자 이때 선생님이 위치, 장소, 분포, 양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공간 정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필요성은요 거기 보니까 일단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주를 생산을 많이 한다 이런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다고 했고요 자연환경의 지형 기운을 시험에 잘 나온다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들 기억하고 갈게요 자 나라별 치즈 사용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실제 지문 읽어볼 거예요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모두 여름철이 서늘해 그러니까 여름철이 서늘하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농사짓기는 개그지라는 거예요 그쵸? 서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소, 말, 양 이런 것들을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소의 찌찌를 살살살살살 관지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찍 하고 우유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유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치에스를 만드는 얘기인데 자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두 국가 모두 치에스가 발달했다 네덜란드는 치에스 굳혀 먹고 더 추운 곳에 위치해서 열량 소모가 많은 스위스는 치즈를 녹여서 모든 요리를 거기에 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치즈를 처발처발해가지고 처묵처묵하는 퐁듀 유리가 발전했다 딱 봐도 알겠지만 해발고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 서늘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각 국가별로 치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런 이유는 바로 뭐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남학신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실제 지문 볼게요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학신, 나무로 만든 클로그인데 네덜란드는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길이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발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푹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클로그라는 그 남학신을 만들어 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갯벌과 같은 진흙이 많아가지고 비랑 섞이면 진창길이 된다 이런 것들 다 공간적 관점의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 실어 들었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또는 어떤 개인의 행위를 그 개인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야? 사회 구조와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 및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자 특징 거기 보니까 뭐를 중요시해?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중시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제적인 걸로 간다면 국제에서도 법 같은 게 있어요 국제적인 사회에서 하는 법이 바로 뭡니까? 협약 또는 협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파리에 모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195나라가 모여서 뭐를 결정이냐면 이사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벌금을 내자 이런 파리협정, 파리협약 이런 걸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 지구적 차원의 이런 문제를 뭐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과 제도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나 나라밖에 국가별로 했을 때는 사회적 관점에 뭐가 들어간다고? 협약이나 협정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잘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라고 했어요 자 청소년의 은어 사용은 정보와에 따른 중요한 포인트 나가죠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때문이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건 걔네 문제가 아니라 즉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변화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어를 사용한다 자 윤리적 관점 보겠습니다 자 행위에 뭐를 중요시합니까? 네 마음 안에 있는 양심 즉 바로 뭐예요? 도덕입니다 자 도덕적 기준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 특징은 사회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요 자 내면의 양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를 중요시한다고 정답은 규범입니다 자 규범을 중요시하고요 자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또는 나보다는 나의 어떤 욕구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읽어보면 쉽겠죠 자 아동노동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는 서아프리카 아이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자 이곳의 농장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서 싼값에 아동을 고용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와요 윤리적 관점에서는 인간다운 삶 또는 인간의 존엄성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도록 설계된 차량인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두 장 넘어가서 통합적 관점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자 개별적 관점의 한계 자 거기 보니까 코끼리의 그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눈을 가리고 이걸 봤을 때 아 개별적 관점에는 엄청난 한계를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듯 개별적 관점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통합적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이 뭐냐 이런 거 객관식으로 잘 나와요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관점으로 다 보는 거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고 인간사회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서술형 1타입니다 자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자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사회는 어때?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아래 헷갈리기 쉬운 팁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 보면 이제 람보 쌤의 한판 정리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시간적 관점이 뭐고 공간적 관점이 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한판 정리 스타일로 나와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 것들이 어떤 느낌으로 막 섞이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한판 정리 한판 정리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한판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 알았어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로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자 보자 가장 잘 나오는 사례 1번입니다 화장장 건설이에요 자 여러분들 화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화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화장을 안 했지만 오늘날에는 화장을 많이 하면서 화장장을 여러 군데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은 좀 심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다 만약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좋겄어요 아니면 싫겄어요? 아이고 시체 같아니까 따뜻하고 좋네 이거는 아니잖아 그쵸? 또는 여러분들 집 지하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좋겄어요 나쁘겄어요? 나쁘겄죠 자 이렇게 집단이기주의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봤을 때는 이게 있는 게 좋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죄수없죠 네 무슨 현상이야 이 현상을 약간 욕인데 욕 같은데 무슨 현상이야 도라이묵형 무슨 현상? 님비현상 네 님비현상입니다 님비 님비현상이죠 님비현상입니다 님비현상 바로 뭡니까? not in my backyard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not 안 돼 in my 나의 backyard 무슨 뜻입니까? 나의 뒷들은 안 돼 내 뒷마당은 안 돼 나의 뒷마당에 들어오는 거 안 돼 그러나 너네 집은 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집단이기주의 현상 중에 하나인 님비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장 건설은 가장 대표적인 님비현상이요 알았죠? 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화장장 건설의 시간적 관점 거기 보니까 봐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55년에는 5.8%에 불과했지만 자 2000년대 이후가 되니까 급중해서 2014년에는 거의 80%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시간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흐름이 느껴지죠 시간적 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갔다가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꼭 이어지지 않아도 자 과거로 가서 또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시간적 관점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자 과거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자 이렇듯 과거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대부분 매장했지만 요즘에는 유교사상도 좀 쇠퇴하고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화장을 많이 한다 이것도 역시 과거로 돌아가서 알아봤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공간적 관점인데 그러면 화장장을 건설할 때 최적의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 최적의 입지 조건? 네 이런 것도 시험대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공간적 관점의 그 입지 이런 말들이 공간적 관점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3번에 사회적 관점 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딱 봐도 사회적 관점이죠 법과 제도 중요합니다 자 윤리적 관점 거기 보니까 화장장 건설로 액구진 자연환경이 만약에 훼손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중요한 킥포인트 단어 나아갑니다 뭐죠? 바람직 알았지? 윤리적 관점에서는 바람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냐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사례 2 커피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커피를 만들 때 아까 초콜릿을 만들 때는 카카오라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커피를 만들 때는 어떤 열매를 써요? 커피 열매요! 커피 열매 원래는 몰랐어요 원래는 몰랐는데 네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커피를 둘러싼 커피 열매죠 이게 이제 커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먹어요 요즘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자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18세기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커피를 발견하고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플랜테이션이라는 대농장을 통해가지고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대농장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후 이후 선진국의 커피문화가 자리 잡고 오늘날에는 전세계로 확산됐다 딱 봐도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 보이면 18세기부터 그리고 빨간 글씨 이후 오늘날 다 뭐를 표현하는 거야? 시간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적 관점입니다 또 이제 거기로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 커피는 저위도 고산지대 위도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고산지대 지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인데 자 그 나라에 대한 공간적인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소득 수준이 높다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거 바로 뭡니까? 공간에 대한 설명 공간적 관점입니다 딱 봐도 공간적 관점이죠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3번 사회적 관점이야 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커피를 많이 마시냐면 우리나라에 서구식 음식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피 전문점들이 막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즉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커피를 막 들이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내가 아 왜 이렇게 먹냐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서구식 문화가 사회구조적으로 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구조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사회적 관점입니다 알았죠 자 그 아래 보니까 윤리적 관점이야 자 윤리 특히 커피를 둘러싼 갈등은 윤리적 관점이 조금 시험도 잘 나와요 보면 개발도상국의 커피 생산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이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걸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별다방 같은 데 가잖아요 그쵸 네 별다방 별다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커피가 5천원에서 심하게는 6천원도 넘어요 커피 한 잔이 근데 커피 한 잔의 원가를 따져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커피를 따는 그 농장 농장에서 따는 그 이제 원주민들에게 실제 주는 거는 1원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5천원짜리 커피인데 1원도 돈을 잘 안 준다 그러면 중간에 이건 누가 띄워 먹었냐 별다방이 띄워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서 직접 생산자하고 연결해가지고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거다 쌍갓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해요 한 잔에 35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자 윤리적 관점 공정무역 커피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례 3번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점점 very hot hot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시간적 관점 쓰임이 이 지구온난화 기후 그래프 잘 기억하라고 했죠 아래 그 시간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을 갖다가 잘 보니까 이거는 딱 봐도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왜냐하면은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있어 전 세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막 빙하가 녹고 있고 여기도 빙하가 녹고 여기는 막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 지역에 대한 뭐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공간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도가 나온다면 아 이거 공간적 관점이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자 사회적 관점이 나옵니다 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들어갔어? 협정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 법과 제도 또는 협정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195개 협약국들 모두가 이사타소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 옆에 가서 윤리적 관점 나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온실가스를 예부터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이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가치의 문제죠 바람직이란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서술형 모음인데요 사실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챕터는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만한 문제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으로 주로 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잘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통화적 관점을 하는 필요성이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옵니다 얘는 진짜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아두는데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뜻은 뭐냐면 굳이 낸다면 이런 형태를 낸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선생님이 싫은 것 뿐이에요 이건 뭐냐면 굳이 이 파트에서는 객관식으로 내기가 쉬운데 굳이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선생님 내겠다고 하면 이렇게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는 것이냐면 음 그러면 시간적 관점이 뭔지 서술해봐 사회적 관점이 뭔지 서술해봐 이런 식으로 시험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해놓은 글씨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서술하는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를 정말 잘 풀어야 되고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누리 오빠와 그리고 도라에몽 흉아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같이 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춤할 거니까요 잠깐 멈춤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뒤에 선생님이 준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을 한번 풀어보세요 완전히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리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라에몽 흉아와 누리 오빠와 함께 푸는 문제 풀 거고요 미리 풀어오지 말고 같이 풀 것입니다 같이 풀 거예요 그 문제만 같이 풀 겁니다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잠깐 멈춤!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진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 여덟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이 여덟 문제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캐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근데 푸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람보쌤한테 그 푸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덟 문제짜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어떤 말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탐구한 학생을 보기에서 골라보래 가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과거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여기에 지금 잘 보세요 자 핵심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앞으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지금 뭐가 나와있니? 시간의 흐름이 나와있습니다 그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과거의 사례 과거의 사례 과거로 또 왔다 갔다 하네 그쵸? 과거의 사례 바로 뭡니까?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가는 바로 뭐냐면 시간적 관점이야 시간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보니까 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는 서아프리카 아이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대요 자 이곳의 카카오 농장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쌍값의 아동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을 납치하고 사고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의 관점에서 나야 카카오 문제인데 지금 카카오 이제 이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동들이 너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금 아동노동 문제인데 자 이거를 시간적 관점에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자 갓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는지 찾아볼게 자 이거는 무슨 관점이 될까? 얘는 시간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핵심 키워드 바로 뭐야? 이전 그쵸 이전에다 네모 빡빡 치고요 자 을 보겠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선은 어떤지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을은 자 그 다음에 병 카카오 농장의 불법적인 아동노동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했을까라고 지금 나오네요 자 근데 언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부터? 네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네 2번이 정답인데 자 정 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아동노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제도적입니다 자 제도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뭐야? 사회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때 가나의 관점을 토대로 한 탐구 주제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를 갖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공간 네모 박스 칩니다 자 공간의 변화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사회현상을 파악한다 자 사회현상을 보니까 환경 네모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 자 이거 바로 뭐죠? 네 공간적 관점이죠 자 가는 공간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문제 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성찰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통해 도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 바시죠 완전히 키워드 바십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 네모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성찰한다 성찰 네모 이 성찰은 도덕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데 자 도덕과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규범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규범적 탐구를 통해 도덕적 해결책 네모 자 이걸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딱 봐도 이거는 바로 뭐예요? 네 윤리적 관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보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 뭐야? 법적 절차 네모 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법과 제도를 중요시한다는 거 우리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쓰레기 매립지는 어떤 지역, 지역 네모 지역의 입지 네모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죠 자 입지해야 하는지 자연적 입문적 조건 네모 자 이걸 파악한다 딱 봐도 이거는 바로 뭐야? 내 공간적 관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쓰레기 매립지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치 네모입니다 자 가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자 그거를 분석한다 뭡니까? 윤리적 관점이죠 윤리적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윤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은 다르다 사회적 관점은 사실을 두고 우리가 겨루는 것이지만 그냥 윤리적 관점은 가치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기피시설의 입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과거의 사례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 네모 박스 자 이거 바로 뭡니까? 네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정답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부각된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이거 봐봐 자 지금부터 쭉 간다 자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성이나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개인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딱 봐도 지금 사회구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페이크로 헷갈릴만 해서 도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윤리적 관점인가 이렇게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내본 겁니다 자 사회 전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딱 봐도 사회적 관점이죠 자 사회적 관점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흡연의 문제를 그 개인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했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나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는 거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사회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인에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선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으면 그걸 고치란 말이야 자 3번의 정답 몇 번? 네 그렇죠 네 3번입니다 아우 좋았어요 자 이거 풀었습니까?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는요 네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풀었겠죠 네 도라에몽 PD가 풀었으니까 자 4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미추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모두 골라보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가를 보니까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다 커피의 원산지 네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네모 그 다음에 고원지대 네모 다 뭐야? 지리적인 정보죠 자 그러면 가는 딱 봐도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공간적 관점이야 이게 딱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읽어볼게요 아래가서 니은 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치판단의 문제가 없어요 가치판단의 문제는 뭐야? 윤리적 관점이야 자 그러니까 니은은 네 니은은 네 윤리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공간적 관점이니까 틀렸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6세기경에 커피가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된 이후에 자 나 술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곳은 술이 금지되어 있대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술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겁나 처묵처묵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죠 술을 금지시켰다는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아하 그러니까 이 나를 통해서 아 이거는 사회적 관점이구나 요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또 디귿 읽어볼게요 자 나는 윤리적 관점이야? 틀렸죠?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회구조나 그리고 사회제도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까? 맞죠? 사회구조 박스? 사회제도 박스 빡빡 치세요 리을 리을 네 기억 리을 네 기본적으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후 17세기부터 자 잘 봐 17세기부터 자 본격적으로 유럽 각지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시간의 흐름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세기부터 커피 수요가 급증하자 자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유럽인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음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시간적으로 커피의 확산 과정 살펴보고 있습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 네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나타난 문제를 나와 같이 탐구할 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최근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대요 자 이러한 기후변화는 왜 나타나는지 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이런 것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은 시간적 관점이래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자 19세기 나왔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자 19세기 후반 네모박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현재 네모 현재까지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조사한다 딱 봐도 뭐가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지? 그러면 이건 뭐야? 시간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공간적 관점인지 한번 보래요 니은이 자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와우 지역별 네모 지역별 또는 국가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국가별 영향을 지도 네모 지도상에서 찾아본대요 딱 봐도 이거는 공간적 정보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 관점 맞네요 자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사회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볼게요 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박스 그 다음에 협정 박스 협정 나왔죠 자 선생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어떤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되는 거고 사회적 관점에서 근데 그게 국제적인 걸로 가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협약이나 협정이 된다 라고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디귿은 사회적 관점 맞습니다 사회적 관점 맞으니까 벌써 이제 디귿까지 맞네요 그럼 벌써 정답이 도출이 됐는데 4번이 정답인데 일단 리을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자 윤리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조사한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네 이건 시간적 관점이에요 산업혁명 뭐가 핵심 키워드일까요 정답은 산업혁명 이후 네모 박스 이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관점입니다 알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6번 갑니다 다음 화장장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화장장 시험 문제 1타라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 가를 볼게요 자 건설 과정을 공개한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 뭡니까 제도 박스 자 그러니까 가는 제도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아 선생님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장 건설로 주변에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는 반면 거주시설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설하니까 이제 주변에 주변에 화장장 건설 주변입니다 주변 박스 주변에 관련 서비스 산업이 거기서 발달한대요 그 공간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다는 공간 정보죠 그쵸 그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생산한다 그 나라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한다 그게 그 지역에 대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 공간적 관점이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냐면 공간적 관점이구나 이거 보고 갈 수가 있고 다 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조선시대에서 중시되었던 지금 보니까 조선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시되었던 유교문화가 쇠퇴하고 매장 토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중시가 됐어요 과거를 보니까 중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조선시대부터 중시됐던 그런 유교문화가 이제 쇠퇴하고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 원인을 지금 찾아가지고 왔지 시간의 뭐야?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볼게요 자 가는 윤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가는 사회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자 나는 지역 공간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공간적 관점 이거 맞습니다 디귿 다와 같은 관점을 통해 장래 문화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이야 자 이런 스타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관점은 자 봐봐 시대적 배경 네모박스 그리고 맥락 네모박스 요거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거 맞아? 맞아 그치?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다 나왔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공간적 관점은 네모 자 인간 생활과 사회현상을 위치와 장소 네모 분포 유형 네모 형성 과정 네모 이동과 네트워크 네모 공간적 맥락 네모 요기서 설명하는 거다 맞아? 맞아요 공간적 관점 맞습니다 자 디귿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전통적인 신발의 차이는 두 나라의 자연환경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적 관점이야? 아니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다르대 그럼 그거는 사회적 관점이 아니야 그거는 무슨 관점입니까? 네 이거는 공간적 관점이죠 디귿은 공간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윤리적 관점은 자 도덕적 가치판단 네모 규범적 방향성 네모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한다 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욕구 네모 내면의 양심 네모 자 딱 봐도 이건 윤리적 관점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쉬운 문제예요 자 글을 읽고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죠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네 코끼리가 많이 불쌍해 보이죠 네 많이 이렇게 좀 쭈그라들었네 코끼리가 끼리끼리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를 이제 그 이제 눈을 가린 아이들이 만지는데 어 뭐라고 써있냐면 불교 경전이 열반경에 나온 이야기로 이 우아는 맹인모상이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부위에 따라 그 모습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했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특히 사회나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네모를 빡빡 쳐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빡빡 치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내용이 3D와 같이 3D와 같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답이 진짜 3D처럼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해요 자 그러면 잘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2강에서는 딱 잘하는 모습으로 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자 쓰임이야 우리 빡공시대 아가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이비윤 안녕